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서포터지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제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조광우 엘리야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부산가톨릭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어하고 앉으면 눕고 싶어하며 누우면 자고 싶어한다.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이 끊임없이 편한 것을 찾고 싶어한다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며 그와 더불어서 하나를 얻으면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말이죠. 물론 이런 성향이 무조건 나쁘게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더 편한 것을 찾고 그 이상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런 바람을 품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살아생전에 직접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은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필리포 사도가 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포 사도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외칠 만한 대답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얼 더 바라는 것이냐라는 외침이 울려 퍼질지도 모를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필리포 사도의 모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리포 사도가 품었던 더 강한 영적 갈망을 드러내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하느님을 더 깊이 보고자 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필리포 사도를 가르치고 타이르시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힘에 힘입어 상상 이상으로 더 큰 사랑과 신앙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신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은 왜 현대의 신앙인들이 당연히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충분한 자원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바오로 사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바오로 사도보다 몇 배는 더 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당시에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성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도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분명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성인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저 성인들보다 더 크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크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망이 타오르고 사랑을 실천할 용기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담긴 영적 열망에 불을 당겨봅시다.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이겼던 사랑의 실천에 도전해봅시다.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미루었던 복음의 선포에 한 발짝만 나아가 봅시다. 주님의 손길에 힘입어 그 모든 일들이 분명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조광우 엘리야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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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